20일 유망강소기업협의회, R&D 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유망강소기업 신규 지정기업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이 개최됐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4월 초 유망강소기업 선정 모집을 공고하고 자격요건 및 재무건전성, CEO 발표평가, 현장점검, 강소기업성장위원회 종합평가 및 심의 등 4단계를 거쳐 최종 11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유망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토크콘서트도 열렸습니다. 포항시 강소기업 성장의 성공 방정식을 풀어라를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는 유망강소기업 경제육성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가감 없는 문답이 오갔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최저임금 인상 등 지역기업의 고충을 듣고 향후 지원 방법과 정책 방향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한편 유망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성장 로드맵에 따른 맞춤형 패키지, 직접 지원금, 지정기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포항시는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전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지역경기 활력재고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